에에 sequud file 이거 보세요 사람 짱 많아 내가 공략할 곳은 바로 신발존 바로 신발을 공략한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간다!!! 철래 긴장돼 짜릿해 뭐가요? 늘 새로워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 찾아가야 돼 살아서 오세 은서야 내가 아까 봐둔 신발집으로 가겠어 원피스부터 입어볼까? 현금으로 해가지고 6만원 6만원에 샀어요 이거 입어볼게요 약간 그 인스타그램 제주도 막 이런데 가지고 제주도에서 사람들 막 나무 옆에서 막 이렇게 찍는 그런 그런 옷인 것 같아 왜 옷이 왜 이렇게 따가워? 여러분 이런 신데렐라 룩 이거 허리를 조여볼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끈으로 묶으면 어때요? 6만원 아이씨 약간 너무 하하 하하 약간 내 옷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끈이 있어서 여기 느낌 묶어봤어 뒤에 여기 여기 신데렐라 같은데 신데렐라가 아니라 왜 디즈니에 나오는 그 막 물양동이 막 길러가지고 막 뭐말하는지 알 것 같죠? 여기다가 가방이 또 너무 딱이지 이거는 이거는 에클립 이라는 브랜드에서 산건데 이게 비싸 146,000원 근데 예쁘죠? 지금 완전 세트야 요런 가방입니다 요렇게 메면 어머 소풍이다 그쵸? 이거 잘 산거 같아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된거 있잖아 이렇게 가죽 이렇게 여는거 가죽이 이렇게 닿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거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매는거 많이 봤거든 어머 청순해라 약간 나한테 너무 청순한거 같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 제주도에 제주도 지금 서있는거 같은데 지금 나홀로나오 여기 있는거 같은데 지금 목장 알죠? 알죠? 목장 막 이런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찍잖아요 확 하늘 배경으로 예스 괜찮다 그리고 내가 핫팬츠에 입으면은 엄청 잘 입을거 같은 티셔츠 하나 이 바지는 어제 H&M에서 산거 흐흑 괜찮죠? 괜찮은거 같은데? 쌍컴하니? 이런 청에 빨간 레터링이 예쁜거 같아가지고 괜찮죠? 그리고 귀걸이 귀걸이를 거기 무슨 돌이라는 브랜드에서 왜 자기? 도자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귀걸이 만드는 브랜드 있잖아요 두개의 귀걸이를 샀습니다 해볼게요 괜찮은거 같죠? 독특하더라구요 독특하더라구요 여기가 다 디자인이 아 이거는 무슨 거기서 이벤트 해가지고 얻은 가방인데 호제라는 브랜드에서 준 에코백이에요 음 귀엽네 음 귀엽네 신발 주머니 같네 이십칠만 천원을 쓰고 왔어요 뭐 나쁘지 않은거 같아 신발을 사고싶었는데 신발을 못사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쉽다 내가 되게 기대한 브랜드가 베로니카 볼 런던인가? 거기 있었는데 막상 아니 다른 사람들이 신는걸 보면 예쁜데 내가 신으면 안 예쁘더라구요 뭔가 나랑 안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었나봐요 그래서 신발은 못샀어 와 가보니까 사람들 돈 잘쓰더라 정말 진짜 줄 많이 서있구 저는 그런 마켓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그런 핫한 아이템들을 파는 마켓이 있다는걸 어떻게든 알고 그렇게 오는건지 신기하더라구요 저는 쇼핑을 하고 왔더니 너무 비싸요 너무 비곤해 오늘 완전 돈 쓰는 날이에요 좀 있다가는 10시에 또 카메라를 사야돼요 제가 즉석카메라 요즘 유행하잖아요 완전 예뻐 그 더 마이프라이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눈치게임식으로 그 어플에서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싸게 사는거에요 잘만하면 최저가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시에 시작하는 이 카메라 딜에 참여할거에요 100초동안 진행되는건데 1초에 이 가격이 1%씩 지원금으로 나와요 그 지원금을 최대한 쌓아가면서 수량 줄어드는거 보면서 적절하다 싶을때 탁 낙찰을 하는거에요 어제 GS 만원 상품권 샀거든요 8400원에 저 그거 혼술토크 하잖아요 만원에 4캔 하는거 그거 사야될거 같아가지고 보자마자 신청해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1600원 득테메스 이거 봐 이거 흰색도 있거든요 무슨색을 할까 노란색? 무슨색 할까요? 민트? 약간 이런 느낌을 또 빈티스 느낌을 또 놔줘야되는건데 아 이거 필름 겁나 비싼데 그래도 예쁘니까 즉석사진기 솔직히 예뻐서 사는거잖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필요해서 사는거 아니잖아요 예쓰! 레츠고! 히익! 헉!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싸! 헉! 됐어! 오! 거나 싸게 샀는데? 최저간보다 싸게 산거 같은데? 대박 67200원 싸게 샀어요 헐키! 오늘 생각보다 더 싸게 샀어 rolling 오늘 진짜 야무지게 돈 썼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고싶은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지금 얼마 안됐는데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좋은 삶이야 좋은 삶이야 좋다 계속 돈 쓰고싶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